저희가 멋지게 또 상 좀 타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뭐 해보죠 달려봅시다 또 그래미 하면 상을 하고 가서 하고 타자 뭔 소리야 이게 그냥 아미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좀 표현해봐 그럼 아미 여러분 저희 그래미 노미네잇이 되게 될 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됐잖아 될 때까지 다리 아프다야 다리 아프다야 내가 정리하는 데 딱 30분이 걸려거든 오케이 생방송이라도 약간 야야야 아미 하면 사랑해 하면 끝내자고 그거야 그냥 자 비 속상한데 자 비 자 서창 잠깐만 잠깐만 호비 안나와 호비 안나와 아 오케이 자 해주세요 자 방탄이는 아미를 하면서 오케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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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방탄이는 아미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우리 안녕 안녕!